도착 나머지 세상 설치 일을asia할 수 없었습니당 남은 나 오오오오 아뇨 아뇨 날씨정도 3차 상식MI에 오أ 김폭건 공лять 네 이곳에서 더 applic할 수 있어요 한국의 한국의 뇌스에 있는 곳은 여기 하지만 저는 안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이곳에 집중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집중이 되어있는 곳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많은 아이들에 있는 곳입니다 이럴 때가 하는지 하는지 알겠지? 오, 이곳은 너무 귀여워요 이곳은 주장에서의 주장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방역랄 State also 우리가 Zealand으로 할게 시자를 향해елен 어른아이들이 То 이것은 3,000롬 이rul在 dzień resposta 두 사람이 없는데 단어 자뢰 만에 이게 2라고 tutaj 너bn에 einzuf STRASING 만약 lorsque 야임도 공구가 체 Aviation 간식 두 사람 Nexus 오늘 floral 오늘이 너무 흥미롭네요 너무 멋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traditional dresses을 입고 좀 더 잘 맞춰서 여기가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이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아멘 there's an off shot and cafe here this is so cute is this like the smallest door that I can see? I have to like really bend over my head this is so small we like walk around this place a little bit we did not explore the whole thing because it's kind of big it's like bigger than we expected so yeah we are basically done and now we are walking back to the entrance and let's tour our next destination see ya we are now on our way to Bukchun Hana village and there's like a lot of things to see around on our way it's like a 21 minute walk it's okay yeah since there's like a lot to see on our way lots of cafes oh my god i believe we are around the area there's like a lot of like korean housing so yeah we're gonna explore this place a little bit the housing here is so cute look at this one too look at this one too they are all so pretty yeah as you look down and that is the place that we came from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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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밖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여기서 정말 잘해 주세요. 이번에는 크기가 인간이 많고, ź attent이 되면서, 으로부터 치고, 온갖의 본격인으로 소중해진다. 제 맘이 저기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서울의 남산의 나라입니다. 이 밤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너무 예쁘게 해주세요 엄마, 주인공이 어떻게 한 번 더 보이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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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날아오를 보러 오는 곳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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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엄마, 잠시만요 엄마, 너의 뚜껑을 닫고 있는 뚜껑 오! 여기 뚜껑을 보니? 네 오케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뺴어봐라 자, 이쁘다 It's really nice to see you Woah This is cute for the children We leave the village now We are waiting the number 2 bus We just bought a whatsapp ti mana car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T-Money 카드 라인 프랑스 그래서 지금 2번째 버스 첫번째 버스에 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 기쁘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고 싶어요 이승동 한옥 village 그리고 물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너무 뜨거워요 2번째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그냥 900원 정도만 500원 정도만 너무 비싼거에요 너무 비싼거에요 저의 팔로워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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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우와 다가야 할 것 같아요 와, 이제 런치 타임 보세요 This view is very nice. 자, 저는 생선에 비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따로 아주楽을 즐거운 시간이라 하네요. 성격은 confort이네요. 자, 저희에서 이 작은 카페 가에 있는 사회에요. bog농이예요. 청수 동, 청수 동 청수 동 청수 동 청수 동 청수 동 조금 남파요 정말 예쁜 더 멋져요 사람들도 보고 계신데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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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저희도 두리안. 두리안에 치크. 하나는 먹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리엘에 찍어 왔어요 도리엘 에프탐 냄새가 좋아요? 도리엘에 도리엘을 냄새가 좋아요 음... 구시비, 맞어? 응 구시비 음...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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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ought two clothing from this store. It's like no name for the store. But it's right in the corner. It's so cute! One sweater is like $20,000. So together it's like $40,000. Affordable. I wanna try. There's like so many things for you to put on. They are all so cute. Different kinds of hats. Wow. And you can also style your hair here. Oh my god, I have no idea what should I d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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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what to do right now. So we already choose. So we are now like pay before our purchase. Uh... I think it's okay. Okay. It's okay. It's okay. What is this? After we vlog a photo, you can choose which decorations. 다른 색상 네, 다른 색상 오! 멋져 귀여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3 p.m.까지 5 p.m. 15-17 p.m. 그래서 아침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이 주문이 아직도 열려있습니다. 망고 아이스크림인어 코어 4,500 원 이 장소가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을 때 찍을게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가격이 조금 높은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5시에서 일찍 2시에서 일찍 5시에서 일찍 저희는 일찍 1시에서 일찍 5시에서 일찍 2시에서 일찍 우리의 주행을 보면서 우리의 주행을 보면서 동국이 6시에서 일찍 6시에서 일찍 그리고 이 주행을 보면서 이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펜승입니다 안녕 이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에 도착했을 때 이 버스에 도착했을 때 와 남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가기 전형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문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도착했고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하! 잘했어, 왜 봐. 아주 귀여워. 와우. 포스. 스티어 케이스. 잠시만요 이 몸이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호! 어, 어. 방안에 개인정보에는 각각의 작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시멜로 강아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10분차는 2,000원 정도 정도만, 이는 1분차도 계속 끌고, 엄마가 계속 즐길 수 있네요. 너무 맛있어. 샴푸! 네, 기타는 없죠? 네, 전화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귀엽죠 여기 있는 걸 알았죠 여기 있는 게 너무 귀엽죠 여기 5th floor에 오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고객들에게 주문을 구입할게요 그의 방문에 관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은 16,000원 1,000원 우리의 방문을 받았어요 가자, 엄마 보고싶어 너무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오 마이갓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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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워라 ually 쯔해져 어머니 아, 모모의 날이 왔어요 아침은 날씨가 좋았어요 와우, 진짜 날씨가 왔어요 아침에는 날씨가 왔어요 이제 6.30분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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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오늘의 세상은 6시 52분 지금 6시 42분 지금 6시 42분 지금 6시 42분 몇분? 10분 10분 14분 너무 귀여워요 가만히 가뜩 이 마이 대단하네요 다음은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의 마음이 안녕 안녕 오늘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롤이 너무 예쁘다. 여기 사진을 찍겠습니다. 와우. 와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많다. 저희는 버스 스태션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저기,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방역에 왔다. 지금 현재 홍대 카우나인 플레스톨 distinct. 와우 근데 지금 오리비양을 내려가서 오늘 7일 7일 날 먼지 마지막 날 오우 안녕 오우 이 좋은 날의 비 mos금 그래서 우리는 오리비양으로 지나가고 가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 경우에 못 받았을 거야 좋았어요 홍대 마지막에 이리와 가고 싶어요 가자! 저희는 엑크란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10년 전에 먹었고 8년 전에 먹었고 8년 전에 먹었고 1000원 1000원 1300원 지금 200원 이게怎麼樣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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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저 או 아, 너무 슬쩍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제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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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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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와, 맛있다 음, 맛잘다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식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배고프니까 저희는 에어비앤비에 돌아가고 저희는 에어비앤비에 돌아가고 그래서 날 2일까지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